안녕하세요. 4년 만에 1억대 무주택 전세 입자에서 30억대 강남 건물주가 된 토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4년 만에 무주택에서 강남 건물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바로 그 시작점은 심사임당 채널에 나온 부자 언니의 부자되는 공식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심리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샅샅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이 영상을 본 후 저만의 원대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35살이라는 나이의 강남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라. 둘째,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찾아라.입니다. 마음 먹으라고 한 것은 이해를 바로 했는데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는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없으면 막상 부자가 돼서도 할 일이 없게 되고 할 일이 없으면 부자가 되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곱씹을수록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한 선명한 목표가 없다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중간에 나자빠지기도 쉽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만의 부자가 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일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냐고요? 전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걸레 쥐어 짜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 목표를 무엇으로 잡으면 좋을지 머리를 쥐어 짰습니다. 마침 영상을 본 3년 전에 저는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자원 봉사자로 8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상담했던 친구 중에 부모로부터 아이에 방임된 아동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축된 아동이었는데 상담을 통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방임 아동의 환경 특성상 게임 중독이라든지 더 나아가 다양한 종류의 중독 이슈에 노출되기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왜 갑자기 중독 이슈를 걱정했냐고요? 사실 제가 원 가족 중에 도박 중독 이슈가 있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저는 도박 중독자 가족이었고 그 과정 안에서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절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 저의 결핍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방임 아동을 심리치료로 도울 수 있는 재단 더 나아가 중독 이슈를 가진 분들과 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만의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나서 사실 처음부터 이 목표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계속 목표를 되뇌이다 보니 처음에는 약간 부자되기 위한 억지 목표였다면 어느새 정말 죽기 전에 이뤄보고 싶은 진짜 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박 중독 이슈로 인해 저희 가족 전체가 정말 힘들었었고 어느 포인트에서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실제적인 경험들도 있다 보니 재단을 세우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까지도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중독 이슈로 힘든 분들과 그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임 아동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만의 꿈을 키워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건물을 계약하면서 건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건물주가 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제가 몸소 느끼기도 했는데요. 건물을 사는 과정이 정신적으로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퀀텀 점프가 필요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고 결국 강남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 한 번 사본 것으로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저를 경제적 자유에 빨리 이르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에 목표만으로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저처럼 억지로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원대한 목표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동기부여가 차이가 확실히 컸기 때문에 저의 경험담을 공유드리고 싶었는데요. 현재의 삶이 너무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현재의 삶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 원대한 목표가 더욱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삶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분들께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만약 원대한 목표를 잡고 싶은데 무엇으로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결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담사로 일했을 때 누구나 다 자신만의 결핍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어쩌면 그 결핍에 기반한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을 강력하게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남들은 결핍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자신만의 결핍이나 내면에 미해결된 과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그것들을 먼저 탐구해보시고 목표를 잡으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 건물주 만들어준 저만의 원대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건물 관련한 저만의 경험담, 건물 공부했던 방법, 실패를 줄이는 노하우들을 열심히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